1. 글로벌 ICT 세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ICT 세상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회계, 세무전문가를 양성해갑니다. 실무에 보다 더 가깝게 최신 기업 실무용 ERP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계적인 강의 시스템 무거운 전공책은 이제 그만 전용 강의실에 비치된 길인 사물함은 필수 중에 필수 학생의 건강을 우리 손으로 전자 칠판을 이용하여 스마트함과 건강까지 일석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그대에게 작은 선물을 다채로운 간식을 365일 구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 속에서 실력을 키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대표적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영영지도사를 비롯하여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회계세무학과는 학교 수업 외에도 자격증 특권과 동아리 운영으로 각자의 꿈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희 회계세무학과에서는 수준 높은 수업 외에도 학년 수준에 맞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세무회계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세무사, 회계사 등 각자의 목표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과입니다.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가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